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2018 감사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회기동 지역 내 한 웨딩홀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100명을 초청해 그동안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하 공연을 함께 식사를 즐기며 기부에 대한 보람과 사회복지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권여구 관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보내준 정성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